이번에 모실 분은 개그맨 출신인데 이분은 가수도 하고 말이죠 다재다능한 거야 1인 타역을 맞고 인생을 살고 있는 아주 정직한 생활의 장본인입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 절제가 절제력이 보통이 아닌 가수 겸 탤런트 겸 개그맨 이종룡씨가 자리에 암기합니다 이분은 뭐만 말이죠 울퉁불퉁 몸짱 아 노래짱 모시겠습니다 이종룡씨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난리야 난리 불쌍하게 불쌍하게 갈매 희망을 새 피우네 자 다같이 5,6곡 갑니다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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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요? 기본교사 손이시 어르신 어르신 좋구나 시작 가구 없다면 목이 되요 부드러운 이거리를 목이 매일 백매이 더 신나는 백금이 이었지 언제나 말이 없는 철결들도 부딪쳤을 뻔하며 부딪쳤을 뻔하며 가던 길을 막았었지 돌아왔다 어르신 시장의 그리운 형제 형제 이게 믿음이 마음이 아파는데 반응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? 죽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